한 주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참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현웅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혹시 진영 아나운서는 셀카라고 하죠. 자기 사진 많이 찍으시나요? 자주는 아닌데 여자들은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따라 내가 화장이 잘 됐다거나 아니면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했다거나 그럴 때는 좀 셀카를 찍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찍어서 보통 이제 어디 올리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수백 장 찍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제 개인 SNS에 올리죠. 저도 가끔씩 그렇게 올리곤 하는데 아무래도 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하트를 몇 개를 보내주느냐 아니면 답글을 얼마나 달아주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혹시 진영 아나운서는 나만의 좋아요 많이 받는 비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셀카로 좋아요나 하트를 많이 받기보다는 예쁜 풍경이나 아니면 어디 좋은 장소에 가서 좀 사진을 멋진 구도로 잘 찍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면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약간 일반인 수준에서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SNS를 내가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이 좋아요와 답글에 굉장히 연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너무 의식하게 되면 점점 더 자극적인 사진을 찍게 되죠. 그렇습니다. SNS나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좀 선정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극적인 상황을 노출을 한다거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첫 화면을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썸네일에 좀 자극적인 자막이나 그림을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요즘은 좀 많이 보여서 저도 좀 썩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거나 또 반응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이라든가 사진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셀카 역시도요. 점점 위험한 셀카를 찍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안전장치 하나 없이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 굉장히 포악한 야생동물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고도 종종 발생을 해요. 네.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당장 지난 6일에는요. 인도의 한 가족이 저수지 안에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또 2017년에는 철길에서 사진을 찍다가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뭔가 셀카 관련한 사고 소식을 보면 유독 좀 인도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인도가 그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뉴델리의 전 인도의학연구소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좀 의외네요. 셀카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가 인도라고 하니까. 일단은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보다 현지인인 우리 럭키 씨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일 출연을 앞두고 있으니 내일 국경 없는 토론에 럭키 씨가 출연하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럭키 씨도 참 색깔을 많이 찍으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인도의학연구소가 조사한 게 뭐냐면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그러니까 약 6년 동안에 셀카 관련 사망 보도를 분석한 건데요. 총 259명이 사망을 했고요. 사망 원인은 익사, 교통사고, 추락사, 화재사고, 감전사, 총기사고, 동물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무래도 좀 위험의 무딘 10대와 20대 그리고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요. 여러 나라와 또 기관에서 셀카 금지 구역을 만들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제가 이 셀카 금지 구역이라고 해서 생각난 게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휴가를 제가 스위스로 갔잖아요. 그때 스위스에서 리기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어서 거기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스위스가 산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산들이 다 열차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종착역에 딱 내렸는데 열차 철로 바로 앞에 사진 촬영 금지라고 한국어로 정말 크게 써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주위 팻말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가장 위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한국어로 크게 사진 촬영 금지 그리고 밑에 작게 영어로 사진 촬영 금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라고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철로 위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SNS에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철로 위에서 굉장히 멋지게 인증샷을 찍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왠지 더 열심히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구나 사진 찍을 때. 맞아요. 그런 생각도 저도 동시에 들었어요. 철로도 철로지만요. 진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으로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 한 컷 찍고 다시 올라가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거를 약간 직업처럼 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점점 더 이렇게 좀 자극적인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관심받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그린 영화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한 2년 전에 나온 건데 너브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요. 참가자들이 더 자극적인 미션을 수행하면서 시청자가 주는 상금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오토바이 타기라든가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다리 놓고 지나가기 이런 것들이 지금 내용에 나오는데 이게 정말 영화 내용이면 다행인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드톡톡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홍콩의 시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벌써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새만시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측면에서 다뤄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또 관련 소식이 하나 전해져서 월드톡톡에서 잠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프로농구 NBA에 휴스턴 로키츠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국의 야오밍 선수가 예전에 뛰었던 팀인데요. 그 팀의 단장인 데릴 모레이가 지난 4일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 홍콩을 지지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됐냐. 중국에서 열리려던 NBA 시범 경기, 행사 이런 것들 다 보이콧, 철폐가 됐고요. 또 CCTV 같은 방송사들이 휴스턴의 경기는 이제 중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죠. 네. 그러면 이런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NBA가 내놓은 입장이 있나요? NBA에게 이제 중국이라는 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죠. 야오밍 선수가 예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는데 그거를 떠나서도 지금 상품이며 중계권이며 굉장히 중국 쪽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NBA는 약간 꼬리를 내렸죠. 모레이의 부적절한 발언에 실망했다. 그리고 모레이 단장이 휴스턴 로키츠나 NBA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된 게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미국인들이 아니 표현에 자유가 있는데 인권이 있는데 그렇게 꼭 이익만 바라보고 꼬리를 내려야겠냐라면서 NBA 측을 비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NBA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겠어요.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국 프로농구 외에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던 또 다른 분야가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게임대회 e스포츠 쪽인데요. 한 대회에서 홍콩 출신 게이머가 승리한 다음 인터뷰를 할 때요. 홍콩 해방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그 발언하고 거의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게 또 중국 쪽에서 문제가 크게 돼서요. 결국 이 게임 제작사 측은 그 선수에게 12개월 출전 정지 그리고 상금 몰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스포츠 대회에서 이런 정치색을 띠는 발언이나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 있을 축구 평양에서의 축구 경기 같은 경우도 중개권 가지고도 얘기가 많고 그런 건데 스포츠와 정치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라는 게 거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프로게이머 역시 그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홍콩 시위자들을 조명해 주고 싶었다라고 나중에 개인 방송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또 블리자드라는 제작사가 징계를 그렇게 내리고 난 후에 전 세계 게이머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났어요. 약간 뭐랄까요? 그냥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해달라 이런 얘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고요. 또 눈치를 본 이 제작사는 결국 이 선수의 출전 정지 기간을 6개월로 좀 내렸고요. 그다음에 몰수했던 우승 상금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관련 뉴스를 보니까 이 선수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차피 상금은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하지만 출전 정지 기간이 6개월인 건 너무 나한테는 힘든 과정인 것 같다. 6개월 동안 출전을 못한다는 건 너무 괴로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심경을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 중국과 홍콩 간의 이 관계가 지금 다양한 분야로까지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도 없고요. 이제 그럼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스웨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영 아나운서는 스웨덴 하면 뭐가 혹시 떠오르세요? 이케 땡? 맞아요. 그거 공룡 기업이죠. 네. 그거 아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어도 거기 가서 구경하는 재미가 워낙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스웨덴 하니까 바로 생각이 났고 그다음으로 떠오르는 건 그런 얘기 정말 많잖아요. 복지가 좋은 나라.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복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세금이 높지만 그만큼 복지도 잘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보육, 건강 그리고 노인복지 등의 수준이 거의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의식 수준도 좀 높아서 할까요? 최근에 스웨덴 국왕이 손주 5명을 왕실호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호적에서 빼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런 얘기가 조금 위험하지만 재벌가 같은 경우는 마약을 해도 호적에서 파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왕실호적에서 손주 5명을 제외를 시켰다. 그럼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금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스웨덴 왕족이 되면 직함과 함께 금전적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칼 구스타브 16세 스웨덴 국왕은 왕족의 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이제 다섯 손주의 호적을 뺀 거죠. 그러면 손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좀 아쉽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도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돈은 당연히 못 받게 됐지만 그 돈도 생각해보면 그냥 공짜로 받는 돈은 아니거든요. 왕실의 의무를 충실히 따라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일반인으로서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눈치도 덜 보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왕실 구성원으로서 주어지는 공작작위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몇 년 전부터 군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왔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왕실 구성원의 규모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아마 이번을 계기로 좀 차차 왕실 간소화 작업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를 이제 왕실에서도 좀 따라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비슷한 사례로 영국의 한 공주가 공식적인 왕실 업무 안 하고 런던의 한 미술 갤러리에서 디렉터로 일하고 또 지난해에는 그냥 평범하게 교제를 해서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사례도 떠오르는데 아마 비슷하게 이 스웨덴 손주 5명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네. 스웨덴의 왕족 이야기까지 한 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를 나눌 건데요.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두 번째로 전했던 내용 중에 NBA 이야기 잠깐 드렸잖아요. 이 NBA 중계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메진 드래곤스의 썬더라는 곡인데요. 이거 스포츠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국제 스포츠 대회에도 주제가로 쓰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메진 드래곤스의 썬더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와는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